반갑습니다. 주님들 조커입니다. 최근에 2차전지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물량을 던지는 것은 딱 개인 뿐입니다. 보통 세력들이 한 마이너스 2% 정도를 일단 뺍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여기서부터 공포감에 휩싸여서 투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3에서 5% 정도 마이너스로 빼는 것은 보통 개인들의 물량입니다. 세력들은 시장만 밀어주는 것 뿐이지 결국은 쭉 밀고 가는 것은 개인인데 최근에 2차전지에서 하락은 개인들이 대부분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력들은 매집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 공매도로 인해서 효과를 많이 내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세력들이 이익을 많이 받죠. 여기서 이제 쇼커버링이라는 걸 들어가야 되는데 공매도를 할 때는 없던 주식을 빌려서 일단은 먼저 고가에다가 매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저점이 왔을 때 매수를 해서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고점에다가 매도를 하고 고점에다가 매수를 하면 얘네는 이익을 못 보잖아요. 최대한 저점까지 내려와서 물량을 뺏어야 되려고 하면 이 시장에서 공포감이라는 걸 형성시키고 가격이 다운이 된 상태에서 얘네가 매수를 해야지만 큰 이익을 보겠죠. 이러한 내러티브를 지금 얘네가 시장에서 형성을 시키면서 개인들을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포스코딩스도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한 4% 정도 지금 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급 현황을 보면요. 보시면 포스코딩스에 지금 물량을 담고 있는 게 기간 쪽이랑 금융투자가 물량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물량은 얼마 없어요. 얼마 없는 물량을 얘네들이 지금 뺏고 있는 겁니다. 왜냐? 다시 한번 이 쇼커버링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다 매도를 해야지만 얘네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공매도 개념을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얘네가 급하게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는 이유가요. 곧 이제 쇼커버링이 끝나면요. 주가의 반등이 나와줄 재료들이 지금 충분하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우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는요. 제가 2차전지 관련해서 내부 정보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자 상한가를 간 게 바로 에코캡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리비안 관련주를 엮이면서 오늘자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상한가를 갔는데 에코캡이라는 기업이 시총이 굉장히 낮아요. 이건 처음부터 세력들이 갖고 놀던 종목이었는데 이러한 종목도 같이 제가 종가 베팅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이 종목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이 에코프로 쪽에서 지금 M&A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M&A가 되든 안 되든 항상 주가는요. 선반영이 되죠. 우리는 이거를 노려보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M&A가 안 돼도 돼요. 근데 이런 가능성이 있는 뉴스와 기사가 뜨게 되면 이게 또 재료로 활용이 돼서 주가에 반등성을 주거든요. 에코프로는 좀 무겁죠. 그런데 지금 에코캡 같은 가벼운 종목들은 날아갈 때 훨씬 더 높게 날아갑니다. 이 종목 같이 제가 드려볼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차전지 쪽에서 수주계약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리비안 쪽에다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최근에 공급이 됐습니다. 리비안의 공급이 먼저 들어간 것뿐이지 추가적으로 제가 이 4695 원통형 배터리 쪽은요. 결국은 주행거리를 늘려야지만 미국의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일단은 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먼저 들어간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 SDI나 아니면 SK온의 원통형 배터리도 공급이 될 수 있는 지금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다음 46파이 배터리가요. 금양 쪽에서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의견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양 쪽에 46파이 배터리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일단 에코캡이 먼저 LG엔솔 다음으로 리비안의 이 4695 배터리가 들어갔죠. 일단은 청신호는 맞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2차전지와 이 배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리비안이라는 기업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리비안이라는 기업은 보통 이렇게 SUV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개념과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개념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의 보급에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주행거리입니다. 얼마나 더 한 번 충전으로 오래 갈 수 있냐. 그리고 충전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냐. 결국은 이게 지금 전기차의 보급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만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의 보급이 이뤄지겠죠. 주행거리를 늘리려고 하면요. 결국은 이 배터리 2차전지의 성능을 높여야 되는데 이 니켈 함량값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주행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46파이 배터리 얘네들이 각광을 받는 게 슈퍼하이니켈이라고 해서 니켈 함량값을 95%까지 끌어올려서 주행거리를 굉장히 높인 배터리입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에 이 슈퍼하이니켈을 만들 수 있는 2차전지 기업들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기술력이 워낙 높은 기술력이기 때문에 만들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꽉 잡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땅덩어리에서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주행거리를 높이려고 하면 이 슈퍼하이니켈 46파이 배터리가 들어갈 거고요. 결국은 미국에다가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이 수주 계약을 계속 할 겁니다. LG 앤솔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가 단독으로 공급을 들어가면요. 이 수요 쪽에서는 LG 앤솔이 부르는 값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걸 좀 싸게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끼리 가격 면에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싸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LG 앤솔이 만 원에 해주겠다 했을 때 에코캡 같은 경우는 그럼 8천 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급을 받는 수요 입장에서는 가격을 다운시켜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G 앤솔 다음으로 계속적으로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금양이라는 종목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차 개념이 좀 다른 게요. 리비안을 보시면 이 SUV를 만들죠. 미국에는 SUV가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조금 자동차를 멋으로 솔직히 좀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약간 개념이 짐을 싣고 다니는 자동차라는 이런 개념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SUV가 많이 팔리는데 SUV는 어떻습니까? 대형 자동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형 자동차를 끌고 가려고 하면 이 배터리의 힘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그죠? 차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더블 모터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배터리를 이 두 개 이상 넣습니다. 이 대형 자동차를 끌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소형 자동차에 우리가 배터리를 파는 것보다 이 SUV나 대형 자동차에 배터리를 파는 게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리비안이 우리가 공급 계약을 지금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국에서 가장 잘 만드는 배터리가 이 LFP거든요. 근데 얘는 주행거리가 짧아요. 자 물론 가격은 좀 쌉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중국 기업은 깨졌어요. 그리고 LFP 쪽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좀 약한 편이었는데 이 SUV나 이런 거는 니켈 함량값이 높은 NCM이나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LFP가 우리가 조금 부족했던 LFP의 약점을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즉 우리 배터리가 하반기부터는 이제 잘 팔리기 시작할 거고 경쟁사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장점들은 조금 다운이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리비안의 이 차세대 배터리인 LG엔솔 슈퍼하이니켈 배터리가 공급이 딱 됐을 때 8조원짜리 잭팟이라고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사력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앞으로 양산을 댔 거다. 2016년까지는요. 약 70만대 분량이 지금 양산에 들입한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LG는 코드 그 다음에 벤츠죠. 르노 등 잇따라 조단이 계약을 계속적으로 따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단순하게 이 LG에너지솔루션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결국은 4,6파이 배터리 그러니까 주행거리 높일 수 있는 이 배터리를 지금 외국에 있는 이 폼팩트 완성차 기업들이 원하고 있다는 거고 이거를 납품할 수 있는 쪽이 우리나라 2차전지라는 거죠. 우리가 또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요. 자 이 폭스바겐 쪽에서 리비안과 합작으로 법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투자 규모가 약 8조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 리비안이 SUV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폭스바겐이 갖다 붙은 건데 결국은 얘네가 원하는 게요. 이 전기차 시장에 누가 빠르게 선점을 하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를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주행거리를 결국은 높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행거리를 높여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2차전지라는 거. 그리고 리비안이 공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더 많은 완성차를 빨리 만들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더 많이 자동차를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배터리 양도 더 많은 수주를 가져오겠죠. 자 이러한 이게 청신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차전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잖아요. 자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 얘네들이 하방에다가 정말 큰 자금으로 배팅을 하면서 주가를 내렸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갔었거든요. 자 지금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저점 부분이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최근 주가 추세를 보면요. 역배열 상태죠. 그리고 하락 추세가 급하게 내려갔다라기보다는요. 보시면은 점점점 이제 완만해지고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딱 박스권을 만들어 줄 것 같거든요. 일단은 12,600원 이쪽이 바닥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역배열 상태고 지금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저점 구간을 우리가 나눠서 들어가야 될 시기예요. 우리한테 기회죠. 자 이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들이 모아주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골든크로스라고 하죠. 자 이 시점이 오면요. 주가의 이제 추세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위에 악성 매물대를 뚫어주면서 눌렸다가 올라갔다 눌렸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차트로 그려주면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줄 건데 바로 이렇게 올라가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왜냐하면은 여기 하단으로 찍히는 부분들이 이 위에 있던 악성 매물대가 매도를 하거든요. 자 이거를 전부 다 소화해주면서 갈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재료들인데 제가 재료들은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하반기에 분명하게 반등 한번 나와줄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수급 현황을 보면요. 개인들만 대부분 지금 매도를 한 상태거든요. 외인 쪽과 그리고 기간 쪽 금융투자 얘네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전부 다 받아주면서 매집을 했습니다. 자 얘네가 매집을 했던 이유는 공매도를 들어갔던 것만큼 슈커버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고 했죠. 자 이 매집 구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주가가 반등이 나오겠죠. 지금 얘네가 더 이상 공매도는 이제 안 해요.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공매도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공매도를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자리가 저점까지 왔구나 얘네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요.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내부 자료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혹시 구독 아직 안 누르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지금이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자님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에서 제가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눌러주셨다라고 하면 숫자 7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에코프로그룹에서 M&A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딱 하나 있어요. 얘네가 조금 군침을 흘리고 있는 종목인데 결국은 이게 M&A가 하반기에 이뤄질지 아니면 조금 딜레이 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에코프로만이 알겠죠. 자 그런데 우선은 이 기업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답변을 좀 드릴 건데 딜레이가 조금 되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 내부 자료 파일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 일일이 손소드리고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내부 자료와 함께 이전에 드렸던 종목이 바로 산일정기였죠. 자료를 제가 IPO 당시에 나왔던 리포트를 같이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배전미 특수변압기 업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크로 시장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었죠. 자 투자 포인트가 제가 신규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단단했기 때문에 이 매출 추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졌거든요. 그것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었죠. 가장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를 IPO 당시에 최대주주 지분이 59%이기 때문에 아직 엑시트하지 않았던 종목이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최대주주가 상장을 하면서도 엑시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행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산일정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주가 차트 보이십니까?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요. 이쯤 말씀드렸죠. 자 상장을 하고 오버행 물량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매도세에 의해서 주가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자 여기 땅바닥을 꽂혔을 때 웬만한 매도 물량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등세를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55%가 상승이 나와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시장과 맞는 종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수혜 섹터로 꼽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조선 쪽이나 철강 쪽이나 이런 방위산업들 얘네 기업들이 주가에 변동성을 줬는데 우리가 잠깐만 눈을 돌려서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는 볼만 하거든요. 이런 기업들 중에서 저도 말씀드린 종목이 있었죠. 자 보시면은 10월 22일 날에 제가 코콤이라는 종목을 그랬더니 16%가 바로 상승이 나와줬죠. 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재부각됐다라고 하면서 관련 기업들과 섹터들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을 드렸었죠.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어떻게 됐습니까?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잠깐 볼게요. 자 20% 급상승이 나와줬었죠. 21% 정도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종목 제가 또 하나 뽑아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장주로 꼽히는 이 종목인데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이 종목까지 내부 자료와 함께 같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주가와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11월 12월 이 사이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돈을 잃어가는 과정이 보통 이 구조입니다. 정보가 없이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면요. 자금을 더 끌고 와요. 원금만 찾자는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더 큰 손실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돈을 잃어가죠.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주 위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구독자 한해서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복리의 마법이라는 걸 활용할 겁니다. 복리. 복리가 뭡니까?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겁니다. 내가 수익을 봤으면요. 그 수익금을 빼지 말고 그대로 눈덩이처럼 대굴대굴 계속 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개월 차에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200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3개월 차에는 400만원이 800을 만들 겁니다. 바로 1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가려고 하면은 8배를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사실상 이거는 힘듭니다. 그러나 시간 텀을 조금 두고 100으로 딱 2배 그리고 200을 만들면은 또 2배 그리고 400을 만들면 2배 그리고 점점점점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한 번 1억을 목돈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이런 취지고 운영하는 방식은요. 두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작전주를 이용해서 역이용하는 겁니다. 작전주를 역이용해서 종가 베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종가 베팅하는 방식은 내일 아침 단기 스윙하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아침에 좀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 상기적으로 나는 조금 매일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 종가 베팅을 이용하면 됩니다. 내가 딱 내일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내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세력들이 딱 들어온 종목들이 이 두 종목이거든요.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그 다음 위즈웍 스튜디오 얘네 세력들 종목이에요. 내일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상승 시키고요. 그 다음부터 은봉으로 뺄 겁니다. 물량을 개인들한테 던질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미리 오픈해 드렸죠. 자 11월 6일 날에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제가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세력들이 입성한 종목이다. 하나씩 볼까요? 자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죠.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갭으로 떠서 은봉으로 빼버렸죠. 자 그리고 위즈웍도 볼까요? 위즈웍 자 위즈웍도 똑같습니다. 갭으로 띄워서 은봉으로 빼버렸죠. 얘네들이 이 세력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갭을 띄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요. 갭상승을 어차피 한 번은 띄우기 때문에 종가에 사서 아침에 팔면 되는 겁니다. 종가 베팅을 하려고 하면은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자 이게 작전주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됩니다. 종가 베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동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매집주입니다.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3차 보통 이렇게 세 번 아니면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들어가거든요. 자 매집주 형태로 저점 눌림목 구간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크게 먹고 싶으신 분들 자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점 부귄마다 눌림목 부귄마다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크게 조금 먹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주 형태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YY 전년 동기 대비 가지고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게 실적이 나왔고 주가는 아직 그대로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이 노바렉스 분기 실적표를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1분기 실적까지는 주가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나 2분기 딱 올라가니까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런 도표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거고 자 차트도 한번 보시면요. 노바렉스죠. 노바렉스 같은 경우도 1분기까지는 변동성이 없다가 실적이 딱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주가 펌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23%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10월 22일날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어떻게 됐냐 12%가 바로 올라가졌죠. 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DGP와 태성을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태성 같은 경우는 6% 상승이 나와줬고요. DGP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를 갖죠. 이건 굉장히 큰 수익이 나와줬는데 이렇게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장중에 올라가는 거 몇 프로까지 올라갈 것까지는 모릅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종목이 있죠. 10월 7일날부터 제가 어떤 종목 말씀드렸습니까? 리가켄바이오 ADC 항암치료제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리가켄바이오 자료 제공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10월 8일날도 이렇게 리가켄바이오 말씀드렸고 모곤 스탠리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게 예상이 됐었어요.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얀센에서 2,600억 정도 더 들어올 돈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6일날도 제가 리가켄바이오 계속적으로 모곤 스탠리지수 구축이 들어간 상태다. 추가적인 상승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2일날까지도 제가 리가켄바이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0월 7일날부터 말씀드렸죠. 26%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끌고 가고 있어요. 리가켄바이오 지금 잡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타점이란 게 있습니다. 타점 중요한 거는요. 좋은 종목보다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적정 주가에서 사야지만 좋은 종목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너무 높은 가격에서 잡으면 결국은 돈을 못 봅니다. 필리콘트 하반기에 블랙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할 때 좋은 분위기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자료들을 해드렸죠. 한국 전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액보다 실리콘트의 분기 매출이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다음 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리콘트도 5%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얘도 바로 나와줬죠. 그런데 실리콘트는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좋은 종목이에요. 물론 이거 잡지 마세요. 제가 이미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실시간 정보 받으면서 크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매집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7979-4743번으로 매집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받냐고 계속 여쭤보시는데 제 영상 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조커의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이게 바로 핸드폰에서 안 뜨시면 여기 더보기 있잖아요. 더보기 누르셔서 링크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길 누르시면 아마 회원가입을 하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다운로드 있죠? 옆에 위에 이거 다운로드 누르셔서 다운로드 하시고 텔레그램방 어플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회원가입은 얼마 안 걸려요? 10초면 될 겁니다. 그 텔레그램 어플 다운받으시고 회원가입하셔서 내부자료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입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한에서 제가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꼭 문자 보내주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내가 좋은 종목을 봐도 물려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못잡고 있다. 현금이 부족해서 못잡고 있다. 하시는 주주님들은 저한테 보유 종목이랑 평당가를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적정 주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들고 있어봐야 더 떨어질 종목이 있고요. 들고 있으면 더 올라갈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종목들을 구별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현금 확보해서 우리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융투자 전문인력 이런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보면 너무 사짜들이 판을 쳐요. 원래 펀드매니저였습니다. 전이죠. 지금은 기간 쪽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가 많죠. 이런 정보들을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싶어서 나와가지고 지금 개인 유튜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건강한 우리 주식시장이 됐으면 하는 저는 바람입니다. 자세히